미국 생리학자인 이 사람의 와이프가 아프게 됐을 때 심각한 독감으로 아프게 됐을 때 이 사람은 충분히 호기심이 있었죠. 뭐 할 만큼 알아채는 만큼 뭘 알아채냐면 뭐 할 때마다 그가 그 와이프의 방을 떠날 때마다 잠깐 동안 떠날 때마다 그냥 불평했던 거죠. 뭐 했다고 불평했어? 그가 오랜 시간 동안 떨어져있어 사라져있었다고 불평했던 거죠. 그래서 관심에서 과학적인 조사에 관심에서 부탁했죠. 그 와이프에게 육식까지 해달라고 부탁했죠. 그렇죠? 네. 뭐 하면서 각각의 카운트가 네. 코레스폰ンティング 코레스폰ンティング 뭐죠? 모에 일치하면서 모에 일치하면서 그냥 느끼기에 네. 일초라고 느끼는데 일치하면서 해달라고 한 거죠. 뭐지 아기체계? 네. 법법적으로 조심하시고요. 뭐 하는 동안에 그가 기록하는 동안에 그녀의 온도를 그렇죠? 그의 와이프는 꺼리면서 받아들였고 그녀는 빠르게 알아차렸죠. 더비어코 더비어코이죠? 뭐 하는 거 할수록? 그녀가 더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그녀가 더 빨리 했다는 거죠. 온도가 38도에 도달했을 때 섭씨 그랬을 때 예를 들면 그랬을 때 그녀는 60까지 세기를 45초에 센 거죠. 그녀는 반복했죠. 실험을 몇 번 더 많이 그걸 발견했죠. 네. 뭐 했을 때? 그녀의 온도가 39.5도에 도달했을 때 그녀는 1분을 단지 37초 안에 센다는 거죠. 의사는 생각했지? 네. 그의 와이프가 틀림없이 가지고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죠. 뭐를? 생체시계를 가지고 있겠구나 라고 생각한 거죠. 그녀의 뇌 안에 그 생체시계가 어떤 생체시계야? 더 빨리 달리는 생체시계죠. 뭐 하면서? 열이 올라갑니다. 감사합니다.